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는 선거법 개정으로 여러 가지가 바뀌었는데요. 경제호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에게 설명 들어봤습니다. 구동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올해부터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를 맡으셨습니다. 우리 주민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관악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이 된 경제옥이라고 합니다. 이곳 관악구의 경우 다른 지역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거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 있어서는 모든 후보자가 공정하게 경쟁을 하고 또 선거권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법 개정으로 좀 복잡해졌습니다. 선거 연령이 하향됐죠? 그렇습니다. 선거권 연령이 하향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만 19세까지 선거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향이 되면서 만 18세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2002년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까지 투표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18세 유권자가 약 3,700명 정도 추산이 되고 있고요. 이분들이 새로 선거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그게 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있나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고요. 쉽게 말씀드렸고 한 교실에 4월 16일 이전생과 이후생이 있기 때문에 한 교실 내에 3학년이라고 해서 다 선거권자들은 아니고요. 16일 이전생들만 투표권이 있게 됩니다. 이번 선거 개편에서 비례성도 강화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합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나누는 방법인데요. 과거와 달리 이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각 정당에서 얻은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같이 연동해서 계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47석에 전부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는 준연동형이라고 해서 그중에 일부인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을 하게끔 그렇게 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지역구의 한 표, 비례의 한 표. 그런데 과거 같은 경우에는 비례에서 얻은 득표 비율대로 47석에 단순히 곱해서 해당되는 의석수를 가져갔다면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정당 지지율을 얻었던 그 득표 비율 그것만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역구에서 해당 정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를 전체 의석수에서 빼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구를 많이 얻어가는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많이 못 가져가는 과거와 달라지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정당 지지율과 정당이 가져가는 의석수의 비례성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거기서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이게 표의 등가성이 좀 저하됐다. 또는 유권자들 입장에서 내 표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얘기들도 좀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방식도 좀 공정하게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천 방식이 공직선거법에 법정화됐다는 게 가장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좀 민주적인 절차로 비례대표를 각 정당이 추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요. 일단은 사전에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당원 당규 또는 내부 규정을 통해서 미리 규정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추천을 할 때도 민주적인 심사를 거치고 당원들이나 대의원들의 투표를 거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비례대표를 추천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은 중앙선관위가 담당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 등록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정당의 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되게 됩니다. 선거가 두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 어떻게 되나요? 지금 3월 26일하고 3월 27일 양일 동안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게 돼 있고요. 그 뒤에 4월 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4월 10일 그리고 11일 양일 동안 그 저희 관내 같은 경우에는 21개 사전투표에서 사전투표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선거일은 4월 15일 6시에 투표가 마감이 되면 그 즉시 개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은 선거 기간 우리 후보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과거에는 금품에 대한 금품 기부에 대한 그 선거운동 방식 불법선거운동이 기승을 부렸다면 최근에는 그 네거티브 선거운동 영향 때문에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흑색선전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선관위 뿐만 아니라 사직 당국에서도 비방이나 흑색선전에 대해서는 어미 처벌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점을 유념하셔서 본인들이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공정한 선거를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